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 오늘은 귀신의 호텔에 갇힌 휴이지의 이야기 루이지 맨션 3 시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유령 휴댕이 휴랑이 안녕 야 엘리베이터 버튼 얻었으니까 올라가 봅시다 제가 1층이랑 5층 얻었었죠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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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진정해 진정해 오 잠깐만 이거 이제 디바이스 설치를 하면은 허 아 박사님과 또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가 보네요 버스 잡아가지고 얻은 엘리베이터 버튼 좀 껴볼게요 오 야 이거 자동으로 빨리 들어가네 도잉 오케이 1층 얻었고 다음은 5층 5층 두 개나 얻었기 때문에 샤랄랄랄락 락 좋아 와우 알았다 박사님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네 자 바로 한번 5층 올라가 봅시다 오 이렇게 맵이 다 표시가 되는구나 나이스한데 자 5층은 바로 올라가 볼게요 슈루루루루 슈루루루 바로 올라가요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슈슈슈 아 형기증 나 것 같아요 빨리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아 자 일단은 새로 오는 칭이라 불안불안해요 절대 좁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? 박사님한테 연락왔네요? 왜 그러시죠? 뭐야 어디..어딧더라고? 어 오케이 아 루이지군 그러고뿐니! 중요한 샷이 하나 깜빡했구먼 그 신형 유력쌍쌍 마린에만 실은 신기능이 추가되었네 바로 빨판샷이라는 기능이지 이렇게 빨판을 해서 요거를 땡긴 다음에 쇼 고대로 맺히기 어허허허 달달하구먼 요런식으로 요것도 어 이거 출력이 딸리는가 504호부터 갈 수 있거든요 오우 뭐야 아무리 봐도 잘못 들어온거 같애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여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거 같긴한데 자 고대로 한번 바깥으로 나가볼께요 음.. 여기 끝으로 가야 되는군요. 바로 가봅시다. 오베.... 어어어어. 일단은 캐치해주고 땡긴다며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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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들이고 도망가지마요 어어어어어어 바낭하지 마라 죽는다 니친구 곁들의 곁으로 곁대로 보내주게쓰 흠 자 508호 거든요 어? 이거? 청소부 뭔데? 저 가방 어 잠깐만 저거 박사님꺼잖아 으으 건들지마 이 자식아 내놔 좋은말을 다닙니다 빨리 우와 저걸 삼키네? 어? 응 뭔 대박 아줌마 좋은말 할 때 나오세요 여깄나요 일로와 여깄었네 잠깐만요 일단은 이 아줌마 체력이 좀 많으신데? 아우 이거 상자 때문에 안 빨려 들어간다 어? 어? 아야야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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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이래 아아악 물건을 빨아서 와아 빡센데? 이거 진짜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빨판이 딱 달라붙을 수가 있다 빨판 빨판을 활용을 해서 어어어 알았다 빨판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맬치기 오지게 하는거지 오케이 뭉쳤어 여깄나 여깄다 자 에임이 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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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 이스 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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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어어어 아아아아악 조절 발사 오케이 그대로 빨아들여서 메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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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이거다 이거다 이 방법이었어 아아악 귀찮커네 진짜 왜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야 자 어디 숨었나 이어호 어? 뭐야 양치도 하고 있네 헐씨고 샤워까지 어딜 여유롭게 이리와 어딜 여유롭게 어딜 여유롭게 양치질을 하고 있어 어어어 저항이 거세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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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죽어 아죽어 어어좌 고마워 했다 땡긴다음에 내려찍고 이제 우리 끝납시다 후우우우우우 occurs 쭉쭉쭉 죽쭉 동생들 언제까지 어떻게 맞아냐 입을 해야 빨아들였어 아주 깔끔하게 얌 Garrett 자 박사님 여기 안에 뭐 들어 Raven 뭔데 이렇게 빨리 가져오라고 했던거지? 오케이 3층 엘리베이터 파트까지 획득 자 3층 얻은 것도 딱 꽂아주고 그러면 이거 스테이지가 꽤 많은건데 며칠까지 있는거지? 영쾌 무사히 돌아갔군 루이지군 자 어서 내게 가방을 넘겨줄게 루이지야 너무 순순하게 넘겨주는거 아니냐? 개고생은 너가 혼자서 다 했는데 어? 조수를 개발했다고? 뭔데? 와아 저거 뭐죠? 천재 알았다 박사님의 최신 발명품 그 이름도 찬란한 고이지군일세 개발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? 기다려봐 그럼 루이지군 유령싹싹에 설치해줄게 쭈욱 뭐야 액체같은게 들어갔는데요? 유령싹싹에 훈련을 시작하지 일단 밖으로 따라오겠나 흠 뭐야 아이 박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헤헤 내 함정에 걸려들었구먼 조크조크 농담 구이즈군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탈출해보겠네 자 그러면은 구이즈 아 설마 그 젤리 마이구미 젤리를 뜻하는 구미구미 그거를 따서 구이즈인가요? 맞네 맞네 구이버 생긴건 하리버거든요 얘같은경우는 젤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틈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하 그러면 이 구이즈를 활용해서 제가 하기 힘든것들을 해야겠네요 여자한테 물에다 하면 녹는다고? 아아아아 일단 약점이 오케이 샤악 그치 그럼 이곳에 피해서 돌아와야겠네요 이렇게 unde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거죠 요로코롬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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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자 3층 도착 여기는 쇼핑플로어입니다 또 어떤 귀신들이 저를 반겨줄까요? 일단은 주변 한번 쫙 돌아 봅시다 또 구이지를 활용을 해서 할게 많을거에요 어 어 어 어 어σ 누구세요? 실례합니다 손님 계세요 잠깐만 이거 땡겨가지고 열어보자 오우 열쇠 발견 자 다음은 아까 그저 열쇠 얻었으니까 착 채껴서 흐흠 오케이 휴이지의 유령호텔 정복기 스무스합니다 현재까지 이게 또 뭐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경찰? 유령경찰이네 여기 감시하고 있는 빵 유령인 것 같은데 얘도 겁이 많네 어째? 너 유령맞냐? 어? 위험하다 수상한 존재가 감지됐어 으으으으으으 나 왜 안되는데? 뭐야 어어? 쥐지않아? 어후 확정놀랐네 어? 열쇠 하나 흘리고 갔네 저 열쇠 모아가지고 일루와요 내꺼에요 오케이 저 모양하고 이거 비슷한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? 어? 이게 스페이드였나? 다이아죠 이게? 어? 이거다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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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찾았다 여기 열쇠를 열면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엽니까 이거? 아! 이럴 때를 위한 꼬이지! 챙겨가지고 오우 그대로 돌아가 자아 이거 약간 왜 내가 악당이 된 듯한 느낌이 들지? 하하하하 자아 열쇠 얻은 거 돌려가지고 뭐가 나옵니까? 이번엔 하트 모양 열쇠가 나왔네요 어? 하지만 구이즈 반응 없죠? 떠용 떠용 방심했을 때? 어 잠깐만 야 그거는 선 넘은 거지 그거 건드리냐? 일로와 포착해서 쫙 빨아들인 다음에 구이즈 구이즈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성능은 똑같으니까 아오 도망가지마 나랑 놀자 구이즈 하트 요거 하트 요거 야오미 맛있게 먹고 들어와 돌아와 자 다음은 하트 구간을 찾아볼까요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맞네 맞네 하트랑 클로버 여기 하나씩 하나씩 열어제껴면 되나봐요 나와라 구이즈 하하우 하하우 자 여기도 고대로 열어제껴주고요 어 이거 약간 괴도 루팡이 된 듯한 느낌 살삭 들어가지고 잠입 액션까지 할 수 있어서 좀 재밌네요 유령 또 나와야지 또 누구야 뭐야 어? 이걸 먹 뒤에? 에반데? 잠깐만 여기 뭐 숨겨진 방이 따로 있나? 거네 그지 그지 숨겨진 방이 우와 으아 welcome some money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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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달달혀 꼬마 뭐야 꼬마 꼬마 유령들 이거는 딱 한꺼번에 빨아들여야 될 것 같아 일로와봐 일로와 꼬맹이라 이거 별거 없긴 하네 나이스 일단은 도브도 좀 챙길게요 달달하다 여미여미 이제 클로버만 딱 챙겨가지고 집으로 갑시다 뭐여? 선글라스 귀신? 선글라스 귀신? 어우 자 치즈 어떻게 벗기는데요? 박사님 이럴때 뭐좀 알려주셔야죠 구이치가 위험하다 하잇 어 그렇지 이렇게 날리는거구만 응 찰칵이나 이 자식아 일로와 어디 선글라스를 끼고 자빠졌어? 너는 한방 두방 세방 선글라스 벗어 쭉 내려찍고 내려찍고 하아 나이스 한방에 과격딜로 잡는만 아주 쏠쏠합니다 일단 클로버 어 뭐지 어? 야 여기 닫혀있는데요? 어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은 빨아들일 수가 있네요 루이지와 구이지를 전환할 수가 있다 아아 설마 저 위에 프로폴러 저거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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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이다 각이다 자 먼저 구이지부터 이거 자 이렇게 위에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바꿔서 동시에 빨면은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열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야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이고 야 구이지들어가 이래라 쇼 어 그렇지 여기 숨겨나 있었구나 으응 짝 바로 드리고 일로와요 진짜 게임이 뭔가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네 좋았어 이제 별 모양의 열쇠 획득했습니다 바로 보스전 이제 진입할것 같거든요 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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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간놈 뭐야 해외 구이지를 저 빨간 놈 아까 그 빨간 놈이랑 뭐지? 어어 이거 왜이래 이것도 어어? 어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아아아아아아 우오오오오오오 이걸 또 못올라가게 한다고? 엇놈이야 최종 버스인가 설마? 아니구나 아아 지나갔던 유령 1 빨리 사라지세요 자 포착합니다 자아 김치 하세요 김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김치 김nn JavaScript 아 얘는 확실히 좀 tight 야하네 비법이 필요하다고? 뒤가 좀 많이 땡겨지나? 아 이렇게 오케 오케 왔다addda 가만히 있어봐 어우 야마 아 이거왜왜왜왜왜 지금 됐다 가만히 좀 있어! 짜식아! 짜식아! 이리 오세요. 아까랑 좀 다를 거야? 따꼼하게 한 방! 아 너무 꿀잼인데? 입장 자 이제 보스전 가기거든요? 보자 이리 와 얘도 지금 얘도 엔간치 짐 쫄보거든요? 선글라스가 또 문제겠네 저게? 구이지로 어그로 좀 끌어야겠어요. 어? 뭐야? 저거 좀 수상한데? 잠깐만 우리 구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좀 하자 선글라스 벗어! 쫙쫙쫙쫙쫙쫙 가만히 있어! 내렸지 정치가 커서 끓으니까 칠은 맛이 아주 쏠쫠하네 선글라스 벗어! 어 너너너너너 저게 물총이었구만 물총이 문제네 선글라스 벗으라고 했지 찰칵 가만히 있어 아주 토실토실해가지고 타격감 지리는구만 그대라 쭉 빨아먹을테니까 잘가라 아우 이거 뚱뚱해가지고 먹는것도 힘들어 롤롤롤롤롤롤롤 뿅! 몇 층입니까? 이거? 몇 층이오? 2층? 가볍게 아프게요! 퇴치 성공! 오 2층이군요? 헤헤 별거 아니네요 락락은 락락과 락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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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락